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오늘은 낭성면 추정리의 메밀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메밀꽃밭 개장식이 있는데요. 메밀꽃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야 만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곳은 약 4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에 메밀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메밀꽃이 만개하면 마치 눈이 내린 듯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추정리 메밀꽃 개장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메밀꽃이 메밀꽃은 일주일까지는 지금까지 추정리 메밀꽃밭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